벨링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기도 나오다가 카이세도 얘기도 형철이 얼마 전에 클립도 나오고 했지만 영상도 찍었고 있었죠? 그리고 라비아 얘기도 리버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엔도와타루가 나온다 저는 엔도와타루가 나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느낌이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네네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스카우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주헌이 형은 아예 영상을 보고 계셔요 지금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간의 바램도 섞여있나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마 아니야 아니야 난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히든프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타 이주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임명철입니다 황대윤입니다 네 어 덕현이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나 머리 왜 이러니? 네 원래 그런데요 원래 이래요? 네 요즘에 좀 풀어진 머리셔가지고 네 덕현이 여러분 오랜만에 보시죠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희든포뽀에 참여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아 그래요? 네 네 히든포뽀에 오랜만에 참여하는 건가요? 어 가기 전에는 저랑 월요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판에 이제 형철이가 휴가해서 돌아오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쉬고 형철이가 그때 이횡과 연속으로 나오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휴가를 갔죠 아 너 그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녁 라이브 때 했었구나? 그 김환 선생님 이후로 그 김환 선생님 이후로 첫 멤버였어 첫 멤버 월요일 첫 멤버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지금 히프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안되게 그 라이브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 네네네 비번방 걸고 네네네 그때 이제 그 팟빵에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인물이 있었죠 한달만에 하는거죠 거의 거의 한달만에 거의 한달만에 제가 이제 또 놀라운거는 이제 이 둘이 이제 같은 라인 선상에 앉아있는 그림도 이제 그게 놀랍다 아 근데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 형철이가 은근히 방송 오지 많이 않아? 저 나랑 많이 했죠 맞아 맞아 저 나가도 되나요? 아 그건 안됩니다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되죠 그건 안되고 방금 많이 했죠 요즘에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근데 둘이 눈은 안보죠? 나 눈 요즘 맞을 수 있어 아니 저 형이 오랜만에 하세요 형도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가 내 눈으로 안봐 아니에요 우리 나이차이 몇살이 열다섯살 아니에요? 넌 몇살인데? 열다섯살 맞아요 8196 네 26인가요? 7 27 네 군대는 아직 안갔다갔고 그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는걸 굳이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약간 그 유세윤씨 물팍도에서 프로필 읽는 것처럼 네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번 살펴볼텐데 에 리버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어 리버풀 새로운 선수가 영입됩니다 엔도 와타루 와타루 네 엔도라고도 하죠 음 엔도가 근데 사실 좀 많죠 엔도 야스이토 개인적으로 이제 감바오사카에 있었던 엔도 야스이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패스를 굉장히 잘 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엔도 와타루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스를 잘 주는 선수고 이제 리버풀에 그 거의 거피셜급으로 또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응응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엔도 이제 엔도 엔도가 엔도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하도 엔소 엔소 이렇게 하다보니까 네 엔도 와타루가 이제 리버풀의 새로운 어 6번 뭐 수비형 미드필더로 3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형철이가 어쨌든 이제 리버풀 팬으로서 본인 의견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제3자의 시선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버풀 팬이 정말 몰입해서 이 선수는 뭐 이렇게 쓰일 것 같다 그런 거는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축하우팅 리포트 네 굉장히 상종가를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석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전문가의 포지션을 아주 공고하게 다지고 있는 주헌이 형이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시청자분들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제 형철이는 리버풀 팬으로서 좀 약간 요런 느낌이다 정도를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버풀 팬들은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면 자 보세요 리버풀이 처음 그 중앙자리 얘기가 나왔었던 선수가 누구죠? 처음에는 사실 벨링업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완전 동포지션은 아니지만 그냥 중원 전체로 봤을 때 벨링업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오다가 카이세도 얘기도 이제 형철이 얼마 전에 이제 뭐 클립도 나오고 했지만 영상도 찍었고 있었죠 그리고 라비아 얘기도 리버풀은 있었습니다 라비아 나오다가 갑자기 파빈을 나가면서 카이세도에게 정말 거액을 질렀던 리버풀인데 그렇죠 그리고 카이세도는 첼시로 가고 라비아는 라비아대로 이제 또 첼시로 가고 그렇죠 영상이 또 이어졌죠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엔도와타루가 나온다 저는 엔도와타루가 나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아 얘를 왜 영입해? 아 진짜 너무 막 클래스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처음 얘기가 나왔었던 선수들부터 그 사과가 되게 이적시장의 한 매물들이었어요 되게 뜨거운 감자들이었는데 결국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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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형철이도 얘기를 했죠 분명히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시기가 있었음에도 그걸 이제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엔도와타루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이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뭐 완전 어린 선수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러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기대감은 막 부풀어놨다가 야 벨링은 오냐? 개 미쳤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런거죠 이제 어린이날 전에 아이들가 막 있는데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어린이날에 사줄게 아빠 이거 사줘 어린이날 사줄게 막 로봇 큰거 막 이렇게 큰거 막 이렇게 했다가 어린이날에 품절 야 요만한 어떤 그 장난감 하나 그러니까 품절이야 다 너희도 품절 품절 프리스5 사줄게 라고 했는데 막상 가봤는데 프리스5 말고 테트리스만 되는 아니면 그 옛날에 그 다마고치 이런거 이제 사는 느낌이지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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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그만큼 실망이 좀 컸다 제 느낌이 이제 좀 궁금하실텐데 네네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영입 자체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음 엔도와타루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스카우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주헌형을 아예 영상에서 보고 계셔요 네 영상 보고 체크하고 있는데 어 근데 다 스푼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새 요새 근데 스카우팅 리포트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음 일어나자마자 엔도와타루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 일찍 잤거든요 왜냐면 어제 저 맨시티 세비야 슈퍼컵하고 있는데 채팅이 엄청 올라왔어요 네네 지금 히어리고 나왔다 네 오스테인 언급 나왔다 그때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마 그거 저희가 따로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축구 집중해달라고 네 그래서 아마 형이랑 확인할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새벽에 잠깐 깼어요 일찍 자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잤어요 어제 사실 히든 뽀뽀 마지막에 하면서도 막 진짜 조림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전날 새벽까지 경기 보셨거든요 그 전날 한 시간 잤거든요 아침에까지 보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걸 듣고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이제 와타르로 검색해서 슈트카르트 풀경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5번 봤나? 너무 졸린 거야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시 체크하고 몇 번을 체크하고 왔는데 형철이가 얘기했다고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제 분석이 끝난 다음에 하겠는데 이제 나쁜 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나는 거는 그게 깔려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 선수가 좋다 나쁘다 지금까지 얘기 안 할게요 가격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한 250억 60억 선이거든요 260억 50억이면 프리미어리그라는 걸 감안한다면 연가죠 다른 리그에서 봤을 때는 100억도 안 하는가 하면 가격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전체적으로 이력시장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엔도는 사실 리버풀이 원래 노렸던 타겟들을 좀 다 놓쳤고 리그는 이미 개막을 했고 지금 딱 패닉바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보면 패닉바이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패닉바이를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가격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이제 엔도는 그건데 엔도라는 선수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느낌의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리버풀 팬들이 좀 실망할 수 있는 거는 이번 3선 미드필더 영입에 대한 일종의 절약의 실패 왜냐하면 원래는 좀 더 절약을 다 잘 세우고 좀 더 절약적으로 잘 접근이 되었다면 빅리그에서 좀 더 검증이 특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확실히 됐고 재능이 있으면서 엔도보다 훨씬 젊은 선수를 사는 게 절약이 성공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었겠죠 근데 절약이 이제 성공을 못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절약이 실패한 이상 빅리그에서 더 검증된 선수 더 젊은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절약대로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절약 자체가 원래 실패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습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수습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엔도의 영입은 사실 꽤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이나 수비형 미드에서 어쨌든 덱스는 필요하니까 영입은 해야 된다 선수로서도 저는 꽤 필요한 스타일이라고 좀 보는데 군대스리가에서의 경기들을 봐도 활동량이 꽤 많은 편이어서 지금 리버풀 중원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레벨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이 금액이면 사실 어떻게 본다면 쓴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과학 얘기해서 포지션의 선수를 봤을 때 제일 많이 평가하는 게 공 잡을 때 턴을 잘하느냐 앞을 잘 바라볼 수 있느냐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선수들은 그 기본기들이 다 잘 훈련되어 있는 면도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엔도는 꽤 기술이 좋은 선수라고 인상을 받았는데 턴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흔히 이제 우리가 아시아 선수들 일본 선수들 피지컬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엔도와타르는 신체 밸런스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공중볼 경합을 할 때나 부딪혀서 수비를 할 때나 쉽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피지컬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등의 장면들이 제가 본 동안에는 엔도와타르 선수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가진 그 턴, 패스, 조율 이런 점을 봤을 때 당연히 팬분들의 눈높이는 사실 더 이적 시장을 일찍이 더 절약적으로 미리 접근을 해서 그래서 더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잘 돼 있고 더 나이도 어린 선수를 데려오는 걸 원했겠지만 지금은 그게 일단 절약의 실패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만큼의 선수를 데려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엔도를 바라봤을 때 그 엔도의 평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간의 바람도 섞여있나요? 아니요, 난 진짜 그렇게 봐 아니, 담백하게 이 선수를 평가한 거 봐요? 아니면, 아 그래, 턴 잘해 근데 턴을 좀 더 화려한 톤으로 보인다든가 약간 그런 팬이 보는 바람도 섞여있으면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처럼 지금 예전에 이거는 주헌이 형이랑도 약간 연관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파탈루 기억하시죠? 파탈루 전북에 어, 네네네네 파탈루 기억해요 네네네네 연관이 나랑 무지하게 많이 있죠? 제가 이제 파탈루, 저는 그때 순수한 전북 팬이었어요 네네네 파탈루가 전북에 처음 왔을 때 좋잖아요, 피콜 그거 좋지, 크고 딱 봐도 느낌이 제가 첫 경기를 봤습니다 내가 해설한 경기겠죠, 아마 그 경기일 거야 아마 나랑 같은 경기랑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형은 이제 이런 해설이 있지 없고 나는 이제 전북 팬으로 있었겠죠 제가 이제 그때 파탈루를 딱 처음 보고 제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속마음은 전형적인 축구 못하는 선수가 헤딩했을 때 저런 느낌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 그랬어? 키는 큰데 어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는 말을 했죠 나도 모르게 이 선수로 감싸게 되더라고 내가 아니 근데 일단 첫 경기고 응 딱 봐도 피지컬 좋지 않냐 지금 뭐 날씨도 다르고 기후도 다른데 좀 더 저감하면 잘할 것이다 그 다음 경기 보고 이제 바로 말했죠 방출해야 된다고 아니 나도 모르게 방어 기재가 생기더라고 내 해설로는 안 들었군요 아, 나는 현장에 있었다니까요 아, 현장에?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모르시는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탈루를 경기를 해설했거든요 그때 아직도 후회를 합니다 사실 너무 세게 얘기했다 그때 좀 맞아 멘트도 좀 세졌어 근데 방송 해설자가 이 정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설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해설자가 내가 그 해설 사람을 보고 그 선수로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시청자분들이 와닿을까? 임팩트가 좀 있을까? 해서 제가 했던 게 지금 당장 배구선수 키가 크니까 배구선수나 농구선수를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인사이드 패스 시키면 저 정도 합니다 아, 나는 거를 방속에서 얘기했어요 엄청 세게 이야기했어요 드리면 항의할 수 있을 정도 내용이야 사실 근데 사실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고 나도 모르게 이제 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원형이 좀 비슷한 맥락울 형철이한테 혹시 그 바람이 섞여있냐 이런 게 모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진 않아요 전 원래도 이 선수를 예전에 한번 어느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엔도 하타는 좀 괜찮은 선수다 아마 무슨 한일전 프리뷰인가 아니면 일본 선수를 어떤 대회에서 얘기할 때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뭐 벤투 감독 있었을 때일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선수를 그때부터 좀 괜찮은 선수로 봐서 저는 괜찮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엔도는 그래도 우리가 영입됐을 때 그래도 괜찮은 선수로 여기서 뛸 수 있다는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선수들 왜냐면 첼시에는 뭐 엔소, 카이세도가 뛸 것이고 다른 팀들만 보더라도 삼선에는 더 훌륭하고 좋은 자원들이 많잖아요 뭐 맨 위에 카세미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는 엔도 하타루를 두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전략에 대해서 잘못된 접근을 한 첫 번째는 역시 FSG FSG가 사실 지금 구단 자체가 이렇게 디렉팅을 잘못하고 있고 이적 시장에 대한 접근이 잘 안되고 원래 타겟으로 삼았던 선수들을 다 놓치고 있는데도 FSG가 과연 뭔가 구조 변화를 하고 있냐 FSG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단의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냐 저는 FSG는 원래 약간의 방관의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뭐 지난번에 또 얘기도 했으니까 어 근데 지난번에 FSG 얘기는 아니는데 저는 FSG가 항상 첫 번째 비판 타겟이고 아 비판 타겟이다 저는 항상 그랬어요 스탠스가 어떻게 보면 FSG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디렉팅의 문제도 있지만 그럼 이제 새로운 어떤 영의 와타르 빼고는 지금 들리지 않고 있는 거죠? 뭐 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런데 저는 근데 엔도 영의부를 통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긍정적으로 앞으로 다 갔으면 하는 바람은 그거예요 엔도 와타르가 일단 리버풀에 오게 되잖아요 이 종류가 2,500만 유로가 최래요 옵션이 아마 붙는 것 같아요 그래도 2,500만 유로면 역시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큰 금액 아니죠 그러면 다른 선수 예를 들어서 원래 나왔던 얘기가 크리스탈 팰리스 두쿨에게 한 8천만 준다는 얘기였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약간 패닉바이예요 다행히 이제 두쿨에 8천만보다는 그래도 2,500만의 비용이 더 줄어든 게 맞으니까 그럼 그 아낀 만큼의 비용을 저는 센터백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아 차라리? 네 왜냐하면 지금 고메즈 마팁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엔도를 2,500만으로 이 자리에 좀 더 패닉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나름 돈을 아낀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저는 괜찮은 선택지를 선택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아낀 돈을 저는 센터백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야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물론 지금도 이미 메칼리스토 소버스라에 데려온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그 이상으로도 좀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쨌든 리버풀도 판더백 링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센터백 얘기가 나왔을 때 근데 결국에는 판더백은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클럽으로 서투넘으로 갔죠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간 느낌 비슷하잖아요 노렸었던 그 타겟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라이벌 클럽들로 경쟁을 해야되는 클럽들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클럽들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거는 뭐 코비라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포인트고 그럼 이제 여기서 형철이가 얘기한대로 누구에게 이 비판의 화살을 돌려야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FSG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럼 뭐 클럽이랑 슈마트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특히 캐러거가 되게 세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캐러거 얘기들을 잘 인용하면서 그때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적에 대한 어떤 전략이 별로 좋지 않다 이적 상황이 지금 리버풀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사실 캐러거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역시 모든 비판은 결국은 그 구성원도 구성원이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FSG에 대해서 과연 리버풀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도를 영입했다는 게 영입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구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엔도 선수 한 명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영입은 아니다 아 맞아요 그럼 좋은 영입인가요? 좋은 영입이라 하기에는 사실 전략 자체 접근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 선수 정말 대박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영입은 아니죠 하지만 최선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다 그리고 기대해 보일 수 있다 엔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리버풀 엔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주 초월일쯤에 아마 좀 스카우팅 리포트가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기러가 되네요 제가 가장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지금 약간 성덕이시네 성덕이죠 성덕이네 나 주원형 되게 좋아했어 좋아했어 어 아니 좋아해 주원형 나 되게 팬이었어 3초 걸렸다 3초 주원형 되게 팬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터TV 영상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오히려 그거죠 채널 주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터TV 맞아? 채널 주인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지마 형철아 우리 채널은 이제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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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지 대장 대장 몇 번 말하지만 다같이 우리의 패널들이 만들어가는 채널이 된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잘못 정했어 그럼 언제 지분 좀 나눠주십니까? 다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떨구시면 잘 주워가겠습니다 상황도 보고요 상황 보고 재고할 그 생각이 있나요?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부탁을 하면 됩니까? 그 입사순으로 좀 잘라주십시오 그냥 죽게 해주세요 지금 회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화되고 나서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이스터 지금 어떤 그 텐션 폼 어디까지다? 어디까지다? 다음 A매치까지다? 이번 뭐 크리스마스 전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오랫동안 재미있게 또 컨텐츠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파비뉴 얘기 많이 하시는데 파비뉴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 짧게 얘기할게요 파비뉴는 저는 4천만 정도 제한 받았잖아요 그 제한이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된다고 봐요 저 여기 100% 동의합니다 다른 제한 다니고 4천만이면 팔아야 돼요 파비뉴 이미 떨어진 거예요 가격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파비뉴가 계속 고점이야 그러면은 못 팔지 못 팔지 리그오플 입장에서 판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이후에 대처에 대한 계획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게 좀 아쉽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이적 이후에 계속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골을 계속 넣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리그 4경기에서 3골이죠 그리고 3경기 연속 골이고 초반 스타트는 엄청 좋고 사실 조규성 선수가 이적을 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좀 시끌시끌한 얘기가 많았고 저희가 히든포볼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환희 형이랑도 얘기하고 저랑 수빈 형이랑 형철이랑 영상도 한번 이적 관련해서 비하인드도 이야기를 했을 만큼 주목도가 높았는데 이게 사실 이적을 하고 나서 뭔가 그냥 잠잠해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게 너무 폼이 좋고 잘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지금 쿠팡플레이가 어쨌든 덴마크 스페레리가 중계권을 땄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쭉 들어갈 것 같아요 정규성 선수 경기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휴가 기간 동안 한준희 형님이 한번 하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성만이 나가셨다던데 근데 그 아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수신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마크 쪽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한준희 위원님이 중계를 하실 때도 그 위성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보내주는 화면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그 화면을 우리가 뭐 다시 렌더링해서 송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보내주는 게 네 깔끔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뭐 그런 부분만 이제 조금 양해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기성 선수가 이제 덴마크 수페러리가 3호국 선정한 7월 이달의 팀에 들어갔습니다 4-4-2의 우측 공격수로 선정이 됐는데 팀 성적도 지금 초반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경기 치르면서 승리 3개 챙겼고 이제 패배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1패가 되게 이른 시간에 퇴장이 나오게 되면서 좀 어렵게 풀어갔었던 경기인데 조기성 선수가 이제 막판에 골을 또 넣었었던 경기였거든요 3라운드였죠 그때가 네 1위가 이제 네로윌란 그리고 2위가 이제 코펜하겐 그리고 3위가 지금 미터윌란이기 때문에 시즌 초간의 스타트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넘어가는 새벽이 유로파 컨퍼런스 3차 예선입니다 근데 1차전은 졌어요 어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경기력이 좋진 못했습니다 근데 1차전은 1대0로 졌잖아요 네 그래서 해본만 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1대0이기 때문에 홈에서 1대0으로 진게 아니라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오모니아 니코시아랑 이제 홈 2차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좀 하고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면 유로파 컨퍼런스 최종 플레이오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겨야 이제 본선 들어가는 거예요 본선 와야 스포티비에서 조기성도 중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본선 안 하거든 예선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예선까지는 중계 공격을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컨퍼런스는 근데 본선은 지금 스포티비한테 유에파 대회 중계권이 있으니까 본선까지 와야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는 스포티비가 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샤우타르 AS모나코 이런 경기만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대체르비 감독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 이 감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뭐 이제 두균 선수가 본선에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가 처음 생길 때까지만 해도 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잖아요 아니 굳이 왜 하부 대회를 또 만들어서 안 그래도 선수도 지금 경기 일정 많은데 이게 추가될 의미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유로파 컨퍼런스라는 대회를 좀 지나고 보니까 더 이제 아래쪽에 있는 팀들한테는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유에파 주간대회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됐고 이제 또 무버지가 컨퍼런스를 또 그때 형철희 결승 중이었죠 했었고 첫 번째 결승 때 네 그때 이제 우승을 또 하게 되면서 그 전대미문의 유에파 대회를 다 우승을 다 썼구나 이제 그런 의미 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이 컨퍼런스라는 대회는 이제 단순하게 뭐 그냥 아 좀 약 팀들만 나오는 대회 아니야에서 그래도 유럽에 좀 경쟁력 있는 팀들의 본인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측면에서 저는 조기종 선수의 미투윌란이 꼭 컨퍼런스 본선에 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챔피언스윌 유로파리그는 1위부터 한 6위까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 팀들 1위부터 뭐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가지만 컨퍼런스는 바로 밑단계 잖아요 그 밑단계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팀들이란 말이야 당장 초대 우승팀이 로마에요 그러니깐요 그럼 이제 조규성이 거기서 유럽 조별리그를 한다면 조별에서만 참가한다면 그런 팀들과 붙기 때문에 확실한 테스트 내지는 뭐랄까 그 뭐라 그래요 쇼... 쇼케이스 쇼아임프루브 쇼케이스? 쇼케이스가 되는 거잖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무대가 유로파리그이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패널바치에 있을 때 그때 유로파를 해가지고 그때 같은 조가 프랑크프루트였었나 제가 그랬던 걸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때 그래서 카마다 하고도 붙고 그랬어요 유로파 본선에서 근데 사실 프랑크프루트는 유로파에서도 어쨌든 우승 경력이 있는 팀이고 경쟁력이 있는 팀인데 그런 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좀 크다 그렇죠 경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조교정 선수도 유럽에 진출하면서 더 유럽에 뭔가 엄청난 규모의 팀들이나 리그의 선수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클 텐데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컨퍼런스 리그가 열려야 대륙간 대회에 진입을 해야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패널바치에서 엄청 잘할 때도 그때 유로파리그 본선에서도 원팩 수비했어요 그래서 유로파 본선 가면 어떨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덴마크리그가 어쨌든 국내에 중계가 되잖아요 제가 이제 덴마크리그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느낀 거는 근데 생각보다 이 리그가 좀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약간 템포도 좀 빠르고 좀 날것 그대로라고 해야 되나? 날것 되게 거칠어요 거칠고 제가 준비한 오스트리아 분데스 리그 같은 느낌일 거 같아요 오스트리아 분데스 리그는 나는 사실 재미없는 리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짤치 경기 되게 볼만했었거든요 다이나믹하고 그래도 황희찬 없는 황희찬 경기 그런 거 제가 이제 또 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황희찬 없는 황희찬의 짤즈부르크와 이제 그 터키의 코냐스포르 경기 제가 하프타임에 시청자 수를 그때 네이버로 볼 때거든요 시청자 수 하프타임 몇 명 보셨는데 15명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토쟁이도 버린 경기야 그래! 근데 시간 그 정도 시간 새벽 4시 아니 이걸 누가 보냐고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토쟁이면 그래도 체크할 텐데 그러니까 하프타임이라서 사람이 좀 빠지긴 했겠죠 근데 이제 15명을 보고 내가 순간 150명을 잘못 봤나 15인의 전사들 근데 이제 15인이 저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 되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 준비를 들어주고 근데 이제 덴마크리그가 생각보다 보면은 좀 볼만해요 은근히 그리고 지금 미틀란이라는 팀에서 조기성 선수의 입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그렇지! 확고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확고했다가 골 못 넣고 부진하면 내려가거든요 그렇지 내려가지 근데 3경기 연속 골인데 이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안 쓸 수목도가 상당하겠죠 그리고 이게 미틀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팀 자체에서 조기성 선수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저는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되게 케인스럽게 플레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조기성 선수한테 맡긴 역할 자체가 그 전문적으로 중앙에만 머물러있는 원톱 공격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조기성 선수랑 연락을 간간히 주고받긴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적을 했고 근데 그 중계권을 쿠팡했었는데 제가 이제 쿠팡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기를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최근에 연락을 더 자주 하게 됐어요 아 그러겠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조기성도 아 좀 덕현이 형이 좀 해설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2라운드 싫게 보러전이었나 그때 이제 미트리라는 원래 백포로 쓰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기 전에 오늘 좀 컨디션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근데 우리 오늘 백3 훈련했다 그래서 아마 백3로 나올 것 같고 나는 이런 역할로 뛰게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이걸 사실 어디 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출을 조기성 선수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서 유출해서 뭐해 아 그치 여기서 유출해서 아니 그리고 내가 그거를 중계 이전에 갑자기 뭐 어디에 재벌해서 오늘 미트율란 백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중계 중에 토쟁이만 참고하겠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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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해설자는 이 팀이 지금 어떤 포매를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매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런 역할을 맡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시청자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생소한 덴마크리그라면 그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았죠 아 괜찮네 지금 뭐 시트지는 백4로 나오지만 아마 이거는 백3의 가능성이 될 것 같아요 오오 토경성 선수는 해설의 퀄리티가 달라지는데 그치 야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규성아 고맙다 아 규성아 고맙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안부 묻는 경우로 그리고 이제 도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이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쿠팡 관계자들한테도 신뢰를 좀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백4 나오지만 백3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밖에서 부조에서 보던 PD가 어 황덕현 이야 특히 준비 많이 했네 아 쿠팡세 잘 듣고 왔어 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윈윈이죠 네네 역으로 이제 모든 얘기할 때마다 야 이거 규성이한테 들었나 보다 들었나 보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것도 능력이야 맞아 근데 이제 그걸 제가 너무 깔고 얘기하지 않죠 아 저요 조규성이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되게 건전한 연락은 잘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좀lime 여기서 잠깐 뇌마크에 이제 그 너 보내면 네 인터뷰나 이런 거 좀 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τ 아 네 알겠습니다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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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만큼 보인다니까 갑자기 웃음을 치는데 자 여러분 말씀드릴 않았습니까? 이번 스페인 액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면서 축구보는 꿈도 못 드리고요 목표도 목표도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미트윤란 경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저는 꽤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금 뛰는 거 보면 진짜 꽤 터프하던데?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여기는 지금 시즌이 시작했잖아요 근데 조기성은 시즌을 뛰다 갔다 먹죠 몸 핏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 복귀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지나서 생각으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부상 복귀했을 때 잠깐 전주 내려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때 되게 핏도 좋고 일단 마인드 그냥 뭐가 와도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전에 그때 골 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덴마크 넘어갔는데 이제 막 시즌 시작한 선수들 사이에서 시즌을 치르던 선수가 오다 보니까 이거는 자연히 잘 더 저는 녹아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폭이 넓어요 가진 피지컬 활용도 지금 되게 잘해주고 있고 1차적 연계해주고 그 생각보다 2선에 좋은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얼마 전까지 밀란이랑 이적설 있었다가 라치오 최근에 링크나 이삭센 선수도 있고 이삭센이 지금 PK를 계속 놓치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그리고 반대쪽의 경우에 심시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심시르 늙은투맨이 상담사로 나오거든요 심시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심시르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볼을 좀 끌거든요 근데 스킬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본인 테크닉으로 탈압박 해가지고 하는 그런 유형이라서 이게 스트라이커가 버텨졌을 때 이거를 좀 비벼줄 수 있는 2선 자원들이 꽤 괜찮게 포진을 하고 있는 팀 미트윤란이기 때문에 조기성 선수를 왜 영입했는지 알겠어요 이 팀이 뛰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활약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 선수는 어쨌든 핏이 좋은 상태로 덴마크에 넘어갔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마음이 많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생활 물론 초기긴 하지만 꽤나 만족하면서 유럽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선수 본인이 이거는 제가 아마 형철이랑 비하인드 그때 영어 상식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럽 생활에 대한 유럽 라이프에 대한 그런 굉장히 기대감도 꽤 있었던 선수 막상 가니까 꽤나 잘 맞는 것 같고 다행이네 그래서 일단은 외모가 유럽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기 맞나 거기서? 장난 아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기성 선수 끝나고 잠깐 만나는 거 봤는데 팬들 지지도 되게 세고 무엇보다도 미투일란 공직 SNS 계정 들어가보면 조경순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도 스타가 되게 되게 가고 있구나 왜냐면 미투일란 인스타그램 전체 팔로우보다 조기성 개인 팔로우가 많아요 아하하 조기성 개인 팔로우가 아마 한 260만 70만 되었거든요 근데 미투일란 그거보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전에 조기성 선수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유니폼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문의가 좀 많았나 봐요 아 왜 조기성 유니폼 어떻게 사냐 뭐 이런거 그리고 미투일란 유니폼이 좀 예뻐요 이게 블랙 바탕에 레드 로포인트가 되는거죠 이거 실패하기 어려운 색깔이라서 봄버스색 서울색 근데 그거를 아직도 외국에 못 보낸다는게 지금은 보낼 수 있을걸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적 초반에 왜냐면 애초부터 없었다는거 아니야 왜냐면 자 솔직해집시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미투일란 유니폼을 딴 나라에서 살 수도 있잖아 아 그니까 딴 나라는 되는데 대한민국 배송이 뭐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투일란 유니폼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원래는 하죠 근데 유니폼 괜찮아? 10번 10번 조기성 이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좀 예쁘지 그리고 이제 개인팬들이 조기성 선수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때 지금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성공적인 이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다 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펼쳐지 유럽화컨퍼런스 최종 플레이오프에 미투일란이 꼭 진출을 해서 컨퍼런스 아 본선 본선에서도 꼭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세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좋은 선수고 엄청 좋은 선수라는게 아니다 진짜 엄청난 선수라는건 알지만 한 나라를 한 나라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줄 몰랐습니다 메시 이야기입니다 이미 뭐 축구를 들었다 놨다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가자마자 메시가 그냥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메시가 지금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면서 연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뭐 미국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마이애미가 하유권 팀이라며 꼴찌 팀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속해있는 권역에서는 체하이 팀이라고 봐요 네 그런 정도로 그 팀을 소위 말해서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활약했던 무대는 대부분 리그스컵이긴 한데 이 리그스컵도 중요한 이유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곧 이제 2026 월드컵을 또 공동개최하는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죠 네네 북중미의 대표적인 국가들이기도 하구요 이 3개 국가의 팀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토너먼트가 리그스컵인데 아하 이 대회를 우승하면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 티켓이 주어지는구나 그렇죠 우리나라 FA컵도 FA컵도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우승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 리그스컵도 굉장히 북중미에서는 중요한 대회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리그에는 완전 꼴찌팀인데 이 리그스컵에서는 연일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팀 마이애미 팀의 순위를 말씀드리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5위입니다 1위 팀이 승점이 51위구요 마이애미가 15위 아 그럼 꼴찌는 아니네 라고 하는데 여기 1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점이 18점 그래서 5승 3무 14패 그러니까 1위 팀과 15위 팀 간의 승점차는 무려 한 40 한 35점 아니 참 몇 점이 이거 몇 점이 30 33 33점 정도가 차이납니다 어 그 맞아요 네 맞잖아요 18 더하기 33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3 맞네요 네 네 나도 이까졌어 네 이제 MLS가 동부섭으로 나눠서 그렇죠 리그를 치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승점차가 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컵 경기에서의 연일 계속되는 연승 덕분에 지금 메시 그리고 마이애미에 대한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메시가 워낙 잘하고 있어서도 그렇고 메시 영향을 받아서 팀 자체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뭔가 그 전과 다르게 팀이 그때 구단주 인터뷰를 보면은 메시가 오자마자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이 생겼다는데 네 그 메시가 7시에 훈련에 온대요 근데 메시가 7시에 훈련에 오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똑같이 못 오겠어요 6시 반에 와야지 6시 반에 와야지 6시에 와야지 6시 6시에 와야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5시에 와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저는 훈련을 가서 잡니다 네 옆에 집 짓고 네 부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메시에 오기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도 훈련량이 더 많아지고 더 배워가는 게 생기고 메시로는 물론이지만 메시 못지않게 또 스타 아주 위대한 선수인 부스켓 못지않게는 아니죠 네 위대한 선수인 부스켓츠 조르디 알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마이애미에 오면서 팀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일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심적인 안정감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메시 알바 이제 한창 현역 때도 둘 간의 그런 호흡이 아주 좋았고 네 안 좋을 때 이제 알바 메시 조합이 많이 먹을 사이였죠 네 그리고 우선 부스켓츠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커리어는 좀 아쉽긴 했지만 타타 마르티노가 이제 또 감독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익숙한 환경에 있어서의 메시 선수의 적응이나 저는 심적인 부분도 영향이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예전에 마이애미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그 히스패닉 인구가 꽤 많아서 맞아요 스페인어 관련해서도 이제 쓰는 데 좀 무리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메시가 이제 팀을 나가겠다고 파리를 나가겠다고 얘기가 들여왔을 때 네 마이애미에서도 물론 구애를 했지만 사우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 맞아요 어떻게든 연봉이 뭐 천문학적으로 얘기가 나왔죠 무조건 됐고 없겠지 그렇죠 지금 뭐 네이마르에게 나왔던 그렇지 범주들도 그 이상이었겠지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이제 아마 사우디는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든 메시를 부르겠다는 근데 메시 본인이 더 마이애미가 자녀들의 교육에도 좀 더 도움이 되고 살 수 있는 환경에도 더 마이애미가 편하다는 부분들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뭐 사우디보다는 미국이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사우디는 어쨌든 중동에 있고 다른 대륙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쪽이 조금 더 뭐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보면 메시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메시 경기 메시가 뛰는 경기 티켓이 검색어가 검색이 급증했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유니폼 구매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디다스 관계자가 마이애미 메시 유니폼 수요가 전례가 없었다 이 정도로 팔리는 전례가 없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MLS 공식 스토어를 들어가 봤거든요 메시 유니폼 관련해서 근데 거기 아예 명시가 돼 있는 게 일단 프리오더입니다 선주문 제품이고 이제 제작해서 발송하는 제품인데 이게 늦어도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전까지는 배송이 될 것이다 지금 8월이거든요 4개월이잖아요 우리가 12월 12월 9일 전까지는 배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올해 안에는 드릴게요 23년에 가기 전에는 받아볼 수 있을 거다 올해 안에는 드릴게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아디다스 관계자가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뭐 유니폼 그런 검색 티켓 검색이 늘어났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식 스토어에 들어가 봐도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맞나요? ESPN 얘기는 뭐죠? 이게 저도 이거를 현지 기사를 쭉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을 하고 첫날에 유니폼 판매량이 전 스포츠를 통틀어서 이적한 선수 기준 역사상 최고치다 근데 이거는 저는 미국이 되게 빅마켓이라는 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미국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는 주류까지는 아니 완전 첫 번째 주류는 원래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건 역시도 대단한 수치다 그렇지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메시를 대해서 미국은 열광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미국 내에서의 MLS 흥행이나 관심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메시가 이제 사우디를 거절하긴 했지만 마이애미에 가면서도 역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긴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나왔던 기사들은 뭐 아디다스나 아디다스 이제 마이애미도 어쨌든 아디다스도 못지않게 또 MLS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는 FETV와 같은 그런 스폰서들도 메시의 마이애미를 도왔다 이런 얘기들도 들여오고 있으니까요 애플티비가 이제 그 MLS 프리패스를 구입을 해야 우리처럼 이제 스포티비 보는 것처럼 쿠팡을 보는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축구 경기를 저도 최근에 이제 애플티비를 한나요? 아 제가 이제 애플티비를 왜 구독을 하게 됐냐면 네 이거 약간 그 약간 여행이야기인데 네 베이징 내렸어요 네 넷플릭스가 안 되잖아 아 안 돼? 안 돼요 애플은 돼? 근데 유튜브도 안 돼 볼 게 없는 거예요 봤더니 애플티비는 되더라구요 아 그래서 애플티비로 그때 이제 구독을 했죠 그걸 보니까 거기에 MLS 패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MLS 패스를 이제 애플티비로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오 야 근데 이거 결승은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메시 때 사실 메시 없었으면 보고 싶나요? 안 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리고 이 꼴찌팀이 메시가 끌어올려가지고 결승까지 갔다고 하니까 나도 이거 결제할 거 같아 한 경기만 결제 안 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봐야 되겠다 저도 애플티비 결제할 거 같아요 어 근데 애플티비가 이제 처음 7일은 무료입니다 아 무료체험 기간이 있어요 아 그 기간을 근데 그 MLS는 따로도 들어가서 구매를 해야 되겠지 아마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목에 봤을 때 MLS 시즌 프리패스 있었어요 거기에 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MLS 패스 구독자가 6월 초에 70만명이었는데 7월 말 한 달 만에 100만명에 근접했다고 하고 FTV한테도 도움 많이 됐네 이 팀쿡 이 아저씨가 경기장까지 왔다며요 네 그리고 직접 얘기를 했죠 메시 인터 마이애밍이 본인이 기대했었던 구독자의 기대치보다 훨씬 상해하는 수준이었고 분명히 구독자 증가에는 메시의 이적이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 하나가 이적을 해가지고 활약을 함으로써 팀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9단 인스타 팔로워도 1385명이거든요 제가 어제 딱 들어가서 봤을 때 근데 메시가 이적하기 전에 100만명이 좀 안됐다고 하니 이거는 얼마나 증가치가 좀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거의 한 15배가 된거죠 거의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팀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의 대가리 아닙니까 회장님이라고 하시죠 회장님 회장님 대표 대표 오야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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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쇼키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시잖아요 이번 아이폰 15는 이제 C타입이 도입될 거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오야붕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은 언제 하는거에요? 이게 내가 일정은 보는데 결승전을 못찾겠네 리그스컵의 이제 결승전이죠 어쨌든 정말 마인팬들한테는 큰 감동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저격상으로 과연 여기서 결승까지 오를 것인가 메시 없었으면은 당연히 불가능했을거죠 8월 20일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긴 하죠 8월 20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면은 시간도 괜찮네 얼마 안 남지도 않았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까지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일요일 오전 10시라고 일요일 오전이죠 오전이구나 미국이니까 딱 기억해놓고 좀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어쨌든 메시의 효과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메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슈를 끌고 있으면서 그쵸 미국 축구에 또 이제 앞으로 월드컵이 이제 있잖아요 2026년에 있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2년 금방 지나갔는데 월드컵의 붐을 일으키는데도 메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미국에서 메시의 요즘 이렇게 하는 세레머니가 화제가 되더라구요 얼마 전에 아이엠에서 꿀넣고 이렇게 하는 세레머니가 있었는데 아 이제? 이거 그 메시 춤 우승하고 한 다음에 이건 없는데 그 이거? 이번에 월드컵 때 이거 사실 그거 이종호 아닙니까? 울산했을 때 이종호 이종호 세레머니 애기 오랑이 이종호 어흥 꼴록 그렇게 했던 이 동작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동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메시가 네덜란드 전에 했던 이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때 네덜란드의 쿠친스태프한테 했던 이 세레머니 이거는 이제 EN스포츠 FC24에 들어올 예정이라 하더라구요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럽축구에 메시가 있다면 케이리그엔 이 선수가 있습니다 대안입니다 아 대안이 밤여노비치 은퇴를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안 이야기를 좀 케이리그 얘기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어 참 케이리그 안에서는 케이리그 외국인 선수를 얘기할 때는 이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빼나요 네 일단 뛴 기간부터가 인천부터 시작해서 서울 그리고 잠깐 베이징구 안에 갔다가 다시 서울 그리고 놀랍게도 수원 놀랍게도 수원 대구까지 네 이렇게 팀들을 오가는 동안 사실 2000년대에 특히 저나 이제 덕현이 형 세대에서의 그 케이리그 시청자들에게 팬들에게 대안은 너무나도 우리가 같이 케이리그를 봤던 시간에 다 함께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2007년에 인천에서 이 선수가 처음 나왔잖아요 2007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33시거든요 근데 2020년까지 어쨌든 대구에서 뛴 거니까 13년 그러니까 뭐 13년까지는 아니죠 중간에 이제 어디를 갔다 오고 이제 했으니 근데 케이리그에서 몸던 기간이 이렇게 길었었던 외국인 선수 우리가 언급을 안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고 우리 형철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케이리그를 되게 팬으로서 이제 볼 때 대안이라는 선수는 항상 그라운드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기억이 좀 나죠 그래서 대안의 기록을 한번 살펴본다면 2007년도에 인천으로 입단을 해서 19개의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서울로 이적을 하면서 본인의 전성기를 보낸 거죠 네 이때 2007년에서 2008년 인천에서 서울로 갈 때 대안이 어쨌든 서울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도 이미 인천과 서울은 그 전부터 약간 서포터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대안이 이제 서울로 갔을 때 인천 팬분들이 그때 걸개로 대안 뭐 이렇게 서울에 보내서 미안해라는 거를 되게 약간 놀리듯이 좀 썼던 걸개가 있어요 아 방송을 얘기 못합니다 그게 있는데 그게 또 두 팬들 간에 어떤 스토리가 형성되는데 네 경쟁이 형성되는데 경인더별 관계가 나오는데도 일도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었나요 2013년이 지나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렇죠 베이징구 안에 있었어요 하대정 선수도 같이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중국을 갔다 와서도 서울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엄청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게스트의 골을 집어넣었고 특히 이 선수가 이제 머리가 짧았을 때 인천 서울 초창기 때는 머리가 짧았는데 갈수록 이제 머리를 길러서 꽁지 머리가 됐죠 꽁지 머리가 됐죠 약간 질라탄처럼 묶는다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대안은 그래서 그 묶은 머리로 서울의 우승에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2012년 K리그에서의 우승이라든지 그때 31골로 써요 31골이에요 물론 경기수가 많긴 했지만 2012년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때 마지막까지 이동국 선수랑 두 점화 경쟁을 했었어요 대안이동국 라이벌이 되게 쎄었어요 그리고 2012년이 딱 그때입니다 2011년도에 전북이 리그 우승을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쉽게 알사다한테 지고 나서 2012년에 전북에 김정우 선수가 와요 근데 그때 전북에 이제 딱 모자랐었던 포지션이 거 수병 위드필드였거든요 그래서 아 올해는 진짜 전북이 뭔가 트래블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그때 이제 최경혜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사랑타고 가고 맞아요 이응실 감독이 이제 앉게 되면서 아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때 이동국도 엄청 잘했어요 이 시즌에 근데 저는 전북 팬이잖아요 나는 그때 솔직히 말해서 대안이 너무 싫은 거야 아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하니까 싫은 거지 이 시기가 그 뭐지? 세 팀이 물고 물리는 구도였던 시기였는데 수원, 전북, 서울 그렇죠 수원은 전북한테 약해요 전북은 수원을 잘 잡아 근데 수원은 또 서울을 잘 잡는다? 맞아 맞아 근데 서울은 또 전북을 잘 잡아 근데 그 전북을 잘 잡은 데는 대안의 그 활약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나는 이 시기의 대안은 진짜 팬 입장에서 너무 싫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때 서울의 저희 여기 2012년 2010년, 12년쯤에서 12년이었죠 대안, 몰리나, 아디 아디의 여기 제파루프까지 이 4명의 외국인은 개인적으로 되게 화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데몰리션 물론 좋고 서울의 레전드인 아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수비력과 2010년 챔피언 결정전 제주전에서는 어떤 골드만 봐도 아디의 그 득점력은 또 대단했잖아요 수비를 수비수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고 또 제파루프가 또 서울에서 이때 이 4명의 외국인 콤비에 또 1원으로 나와서 잘해줬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2012년, 13년쯤 됐을 때 대안, 몰리나, 아디는 그대로인데 에스쿠데로가 또 오면서 맞아요 꼭 그렇게 4명의 선수들이 2013년 에피소울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에 광저우를 만나서 졌지만 꽤 기여를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2011, 2012, 2013 3년 연속 득점왕입니다 사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에 대안의 득점왕이 제가 왜 또 기억이 나냐면 전북전이 최종전이었잖아요 전북전 최종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대안이 전북 상대로 골을 넣어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내려왔다가 그 울산전, 울산포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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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이 그 중계 다시 했었던 거 다시 했었던 거 포항하고 울산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그때 득점왕도 못하고 울산이 우승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이제 막 우승 못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와중에 전북은 대안한테 이제 골이나 대주고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사실 울산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일이고 김신욱 입장에서도 아 김신욱 입장에서도 예 그때 김신욱은 최종전을 못 뛰었어요 예 맞아 그래서 벤치 그 위에 있다고 내려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니뭐니 해도 대안이 이게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우승도 했고 득점왕도 했지만 제일 이제 쇼킹한 사건은 이제 2018년 시즌을 앞두고 수원으로 이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안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서울팬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저는 그 팬분들의 심정이 아주 아주 충분히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한 거니까 물론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구하는 과정에서 대안은 수원의 조건이 너무 좋았다 등 이야기를 하긴 했었지만 서울팬분들이 보기에 수원 삼성블링진은 너무나도 큰 최대 라이벌이고 오랜 시간 앙숙이라는 점을 서포터분들이 누구나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대안은 이제 수원에 가면서도 이후에 또 서울에 대한 언급은 긍정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서울팬분들이 보기에는 대안은 K리그 레전드지 우리의 레전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만한 부분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저도 한번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서울 레전드라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서울레전드 난 서울레전드 아니다 그리고 팬으로서의 어느 팀에 몰입해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네요 어 이 얘기 재밌다 그럼 저 서울레전드 아니라고 할 거야 서울레전드를 서울레전드가 아니다 라는 것은 그 팀과 강력한 라이벌 팀하고 이적을 했기 때문에 딱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커리어를 봤을 때는 서울레전드라고 불려도 무방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는 주헌이 형은 좀 공감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공감 저 이제 많이 공감 능력 그 축구 팬들하고 같이 많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것도 알구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가 일반 팬들도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물어보는 거지 왜 그게 서울레전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나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미 나쁜 말을 했어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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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주헌이 형을 제가 얘기를 했냐면 형은 어떤 한 팀을 지독하게 서포팅 해본 기억이 없어요 없죠 근데 형 처리는 리버풀이 있죠 종인형은 아스날이 있고 저는 전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팀을 정말 아 어느 팀 누구 그리고 이명철 리버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서포팅을 해보지 않으면 이 감정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 감정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해도 라이벌 팀으로 이정을 했기 때문에 레전드로 불릴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서울팬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래도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 게 있는데 서울 레전드지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건가요 그러면 사실 서울팬들한테 조심스럽죠 굉장히 좀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아 서울팬들에게 서울팬들은 제가 봤을 때 10명씩 9명은 레전드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해는 했어요 스탯만 봤을 때 아니 스탯으로 보면 사실 레전드 커리어죠 레전드 커리어인데 이적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제라드가 첼시를 이적했어요 리버풀 레전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 얘기가 실제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라드가 2004-2005 시즌에 리버풀을 우승시키고 그 다음에 진짜 첼시로 갈 뻔했다고 자료들이 다 나와있거든요 다크에서도 나있고 제라드는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축구는 너무 어려워서 못 봤어요 그 시기에 팬들 반응을 제가 나중에 공부하면서 좀 봤었는데 정말 그때 첼시에 갔으면 제라드는 응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라이벌 팀으로 그런 식으로 이적을 하면은 레전드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라이벌 팀이 아니고 다른 팀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대안이 광주로 갔어 그럼 레전드지 그러면 저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러면 서울 레전드가 유지될 수 있을 거구나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입장에서의 수원이야 반대로 수원 팬분들 입장에서도 수원의 레전드라고 부르는 선수 예를 들어서 제라드가 봄머스에 갔어요 봄머스? 봄머스 괜찮아요 그럼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다?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다 아 그게 또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금 보시는 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리버풀은 예시가 그리고 채시가 되면 안 되죠 리버풀의 라이벌 맨유로 간다 그치 그치 맨유로 간다 마이크로원이 딱 그러네 오원 리버풀 레전드 아니라고 팬들은 얘기하잖아요 물론 앰버서더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안도 저는 서울의 레전드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전 서울 선수 아니면 K리그 레전드 K리그 레전드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레전드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잘했었던 외국인 선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쨌든 역사를 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선수를 구단의 레전드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 이적 사건 하나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적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황소론 감독하고도 사이도 안 좋았고 아 그쵸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좀 뭐랄까 신호탄이 되지 신호탄? 뭐 어쨌든 뭐 어...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그런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또 있는데 뭐예요? 수원에서 뛸 때도 사실 그렇게 평가가 좋지 못했어요 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 활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대안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수원 3성불링지 감독이었던 이임생 감독하고도 마찰이 있었어요 2019년에 마찰이 총장 시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발! 선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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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19년에 그랬는데 이때 무슨 소동이 있었냐면 수원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경기를 해요 빅버드에서 경기를 하는데 대안은 자기가 명단제 된 걸 알고 있으니까 수원 시간에 일부러 똑같은 시간에 천안으로 갑니다 천안에서 천안 경기를 보고 있어요 그땐 이제 천안이 프로팀은 아니었지만 천안으로... 그 K리그팀이 아니었지만 천안으로 가서 천안 경기를 보고 그때 천안 경기장에 와 있는 기자분들과 일부러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천안에서 아마 서울 이랜드랑 아산무공화인가가 경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나보다 내가 그게 천안 경기였는지 천안에서 열린 경기였는지가 헷갈렸는데 그래서 그때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10월인가 이랬을 거야 근데 그래서 대안이 그때 가서 그때 기자들이 인터뷰도 했어 맞아 맞아 왜냐면 그 기자분 중에 우리 성룡이 형이 계속 떠오를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성룡이 형은 그쪽 전무이거든 아니면 성룡이 형이 아니면 현혜 형 중에 한 명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원도 대안이 그때 경기 당일날 아무리 명단이 제외가 됐어도 일부러 같은 경기 시간에 수원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이 천안까지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팬분들은 좀 안 좋게 바라봤던 때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대구로 이적한 다음에 그때 2020년이었죠 2019년 말인가 20년인가 네 2020년이에요 수원 상대로 꼬여놓고 그때 이임생 감독 쪽으로 누구나 오해할 만한 세리머니를 했어요 맞아 그 세리머니가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스토리를 남겼죠 그러니까 그때도 수원에 있을 때도 나이가 좀 있었을 때여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도 이 경기 출장 시간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30대 중반이 돼서도 그래서 서울에서도 황소년 감독과도 좀 사이가 좀 그러면서 또 이적을 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이 좀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색이 강하다 자기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이 강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3년 전에 2020 시즌에 키치로 홍콩 키치로 이적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계속 골 놓고 지난 시즌까지 17골 넣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나이도 있고 저랑 같은 년생입니다 81년생 이제 4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대안을 봤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득점 굉장히 화려하게 골르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술적으로 골을 놓고 그 다음에 상대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슈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센스 있게 느껴지면서 저도 대안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2010년대 초반은 이제 대안의 최선성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뭐 이런 말이 약간 무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리그에서 서울을 만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홈이든 원정이든 그냥 대안이 앞에 서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또 N석에서 보잖아 골대 뒤에서 언제 골 터질지 몰라 진짜 주원형이 얘기했잖아요 언제든 골을 터뜨릴 수 있는 그 감각 이게 그 선수의 단순히 포지셔닝이 좋아서 슈팅이 좋아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안은 골이야 그렇지 이 감정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여전히 그래도 그냥 K리그의 팬으로서 뭐 이 시기에 K리그를 봤던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안이 상대팀의 라인업으로 소개가 될 때 느껴졌던 그런 어떤 이 약감과 걱정 그리고 똑같이 느꼈던 선수가 전북이 왔을 때 이동국이 소개될 때 느꼈던 그런 이 약감과 걱정이 있어요 전북 팬이시기 때문에 못 느끼겠지만 그때 두 명은 K리그 팬들한테는 다 정말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홍콩으로 가게 되면서 이 선수가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이라는 역사를 또 썼잖아요 42골으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항상 그랬죠 원래 이동국 선수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최다 득점 그걸 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대안이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이 선수는 진짜 아시아 모드 특히 K리그 커리어는 엄청난 선수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K리그 역대 외국인 선수 출전 1위니까 그리고 이제 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득점에 대한 무서움 또 3자 입장 봤을 때는 기대감 의미 뭐냐면 이 선수의 득점 보면 그냥 대구르르 굴러가는 득점이 많아요 이상하게 타임이 뺏어가지고 골목 구속으로 그냥 툭 차 넣는 이런 골들이 뭔가 빵빵빵 골로 넣는 것 아기보다 그냥 골을 넣어 그리고 그때 그게 무섭은 거지 대안 뛸 때 이제 서울 경기 직관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뱃살이 있어요 아하 대안 뱃살 대안 뱃살도 은근히 서울팬분들이 그때 당시 이제 대안이 이쁨을 받을 때 서울팬분들이 키워드 중에 하나였거든 근데 이거 제가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스토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안 선수랑 술을 한 잔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되게 특이한 경험이다 제가 어떻게 그 만나게 됐냐면 그때 수빈이 형도 있었습니다 수빈이 형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하대성 전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하대성 선수가 캐리그 아마 해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빈이 형이랑 중계를 자주 하니까 이제 친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 은퇴하고 나서의 하대성 여러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리밋이 없다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 리밋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안 선수 그리고 대안이 뭔데 이 자리에 근데 나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근데 사실 하대성 마찬가지긴 했어 하대성도 엄청난 존재인데 하대성은 사실 전북계에 있었어요 그렇지 서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대성 선수의 동생이었던 하성민 선수도 전북계에 있었고 울산에도 있었고 그래서 하대성, 대안, 저, 김수빈 이렇게 이제 넷이 압구정에서 신사에서 아마 만날 수를 먹었었는데 그때 대안이 본인 뱃살을 보여줬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되게 말년이고 막 이렇고 해서 그때 휴식기인가 뭐 아무 그랬던 한국말로 대화하진 않죠?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근데 이제 막 자기 뱃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래 뭐 말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형철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절에도 대안의 뱃살은 있었다 속도로 공을 찬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골 넣는 재능으로 공을 찬 선수였기 때문에 득점 보사 같아 이런 선수 보는 또 즐거움이 좀 있으니까 맞아요 대안이 또 은퇴한다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이렇게 또 할 말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전체 득점이 2위네요 198골 1위는 누구죠? 1위 이동국이죠 역시 근데 저는 대안 200골 깨고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에 좀 있었는데 근데 키치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술자리에서 대안 선수랑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중에 지도자를 해도 꽤 잘할 것 같아?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그 철학이나 소신이 되게 확실한 스타일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K리그2에 관한 견해를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K리그2가 사실 임대 선수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우리랜드가 아마 임대생이 엄청 많았었던 팀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좀 비판적인 그런 변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의 성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걸 육성하고 키워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자리에서 조차도 이제 그런 축구 얘기를 하대성, 하대성도 지도자 관련된 욕심이 이제 어쨌든 좀 있는 선수였고 그런 철학이 있구나 저랑 수빈이 형도 어쨌든 축구 쪽이 종사자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건 그런 소신 같은 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약간 이런 다툼도 있지 않았을까 본인의 철학이 너무 확고하다 보니 출전 시간적인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봤을 때 선수로서도 대잔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 대안이라는 선수가 지도자 커리어를 시작을 했을 때는 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긴 해요 보통 이제 대안이 지도자를 한다 그러면 감독들이 얘기하겠죠 지 같은 선수 만나봐야 된다 그럼 이제 한 시즌에 서로 한 골 넣는 선수를 만나봐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와가지고 갑자기 떠나보는 새끼가 지 앞에서 존나 세리머니하고 그리고 쇼핑 웬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감독하고 가서 하이파이브 그때 최용수 감독이랑 하이파이브 했었어 정감독 대놓고 욕하고 맞아 맞아 근데 이 선수가 대안이라는 선수 덕분에 우리가 몬테네그로 나는 나라를 더 익히 잘하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지 국가대표도 했으니까 맞아요 잉글랜드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는 몬테네그로 하면 역시 인천의 무고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 국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말 존재감이 확실했던 외국인 선수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이슈는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주말에 프리미어리그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 또는 뭐 프리뷰 좀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빅경기가 토트넘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스티 뉴캐슬 맨스티 뉴캐슬이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엠 첼시인데 카이세도 뛰나요? 등록 대체로는 뛸 수 있죠 근데 조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바로 선발하지는 않지 않을까 후반 출전 예상합니다 아 근데 사실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이미 있고 나름 어쨌든 본인도 몸을 좀 품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후반전 그러니까 좀 그런거야 만약에 프리시즌에 딱 합류가 돼가지고 워밍업을 다 마친 상태로 이제 본시즌 돌입을 했으면 아마 그냥 삼성원에 무난하게 엔소 카이세도 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세 경기 중에 제일 기대되는 건 맨스티 뉴캐슬이 아닌가 이거는 저도 이제 중계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다 형철이가 중계죠 이거 지난 시즌 전반기 딱 2년 전 이맘때 졸라 재밌었거든 아 생막시망 3대3 무슨 노래 나왔던 생막시망 미쳤던 경우도 트리피어 프리킥 개 떨궈놓고 생막시망 그때 그렇게 활약하고 그 다음부터 조용하던데? 그 다음부터 뭐가 없었어요 근데 비니슈스를 막았던 워커가 생막시망에게만큼은 그날 되게 고전했습니다 아니 생막시망 미쳤드만 그냥 그날은 무도 못 막아 맨스티 집안에 원수가 있는 줄 알았어 생막시망 뛰는 거 맞잖아 저 새끼들 죽일 때까지 난 돌아가지 않겠다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원수가 있는 것처럼 뛰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씻고 생막시망이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는 에디하우 특유의 템포바른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조퇴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트리피어 프리킥 보면서 줄였죠 진짜 잘했네 근데 맨스티가 또 막판까지 따라가서 3대3 만든 것도 명경기였고 그렇지 근데 지금 어제 세비야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맨스티가 어쨌든 차포를 좀 떼고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덕배 지금 3,4개의 부상 얘기 나오고 배실바 질병 때문에 결장했죠 후뱅 디아스가 지금 뇌진탄 프로토콜 때문에 세비야 못 뛰었고 스톤스도 뇌전구 쪽 부상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결장자들이 꽤 있는 상태로 어제 세비야랑 경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세비야의 그런 스탠스에 많이 고전을 했단 말이에요 바운스티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더 경기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 뉴캐슬의 경기를 1라운드 경기를 봤을 때는 전형적인 어떤 4.1.4 내지는 4.3.3 이런 어떤 맨스티보다는 훨씬 더 좀 뭐랄까요 좀 아니지 원래 그런 전술이니까 맨스티는 좀 복잡하게 전술을 좀 여기는 좀 더 심플하게 사용하는 팀이고 이제 뉴캐슬은 좀 더 심플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팀인데 꽤 그런 색깔에 있어서도 뭔가 다양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어떤 그 전술을 선수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펩과 그리고 전형적으로 풀백이면 풀백 중앙 수비슨 중앙 수비슨 미디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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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를 사용하는 그 에디하우의 나 계속 에디하우 할 때마다 아다하우가 생각나서 하우라고 하세요 하우 못 빠져나왔어요 에디하우의 어떤 전술적인 어떤 그 대결도 볼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회차별로 승률을 계속 누적해서 뭔가 좀 뭐 벌칙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할 건가요 계속 뭐 그거는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보죠 네 나중에 또 토론을 해보고 일단 그냥 가볍게 승부예측을 좀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주말 경기 되기 전에 이제 목요일 히든풋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렇죠 문을 좀 닫는 문을 닫는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빅매치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뭐 각을 잡고 우리가 아 이 선수가 결장이고요 뭐가 안되고요 전술은 이렇고요 뭐 체그 흐름이 이래서 프리뷰는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이 팀이 좀 이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팀으로만 네 프리뷰하면서 지금처럼 맨스티가 지금 100%의 전력이 아니다 네 또 데브라이너의 부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뉴캐슬로서는 원정이긴 합니다만 기회일 수가 있고 또 1라운드 때 아스톤빌라를 큰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에 아스톤빌라 뉴캐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발을 보면 자발을 보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 일단은 맨스티 뉴캐슬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무승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무승부 저도 무승부인데 뉴캐슬 압박에 맨스티가 고전할 것 같은데 혼란에게 뉴캐슬이 고정할 것 같기 때문에 무승부 저는 내용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뭔가 좀 득점에 가까운 장면 그리고 뭔가 좀 활력 있는 모습은 뉴캐슬이 보여줄 것 같아요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 무승부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나 내용이 뉴캐슬이 좋아도 왠가 맨시티가 쉽게 질 거란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낙연이 형이 포인트 결국은 압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번리전도 그렇고 세비아전도 그렇고 압박에 맨시티가 약간 오전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세명 다 무승부네요 그러네요 이건 제가 적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이제 목요일 히든풋볼에 저희가 배정한 인원은 형철이가 수빈이 형이 지금 자리를 배웠기 때문에 원래는 김수빈 이주원 황덩이 이렇게 3인 체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형철이의 예측 결과 벌칙이 정해진다면 그건 이제 김수빈한테 갑니다 아 그래요? 저 이거 뉴캐슬 승부하겠습니다 만약에 벌칙을 받게 된다면 네 벌칙을 받게 된다면 뉴 캐슬 승부요 수빈이 형이었으면 뉴 캐슬 승부하셨을 것 같아요 뉴 캐슬 승 뉴 캐슬 승 형철이 계속 있으면 안 됩니까? 왜죠? 많이 바쁜가요? 목요일날? 6시에 시작하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자기 때문에 아 그럼요 또 아침부터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제 형철이를 깨닫고 갈망을 하는군요 저는 항상 갈망했었어요 아 그래요? 수빈이 형은? 뭐 솔직히 뭐 소중한 존재죠 소전? 네 그럼 뭐 우주에서 어쨌든 하나의 어떤 인간으로서 중심을 잡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주요? 네 신구도 아니고 우주에서 우주에서 하긴 이제 또 범위가 넓어야 되니까 넓어지니까 내가 이제 티끌만도 못한 존재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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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네 먼지에게도 인권은 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뭔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포스테코글루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타협할 것 같진 않아서 뒷방 시게 맞고 한 점 차로 질 것 같다 아 맨유승 하하하하 뒷방이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좀 많이 두려워지네요 왜냐면 어차피 이 감독 전수 자체가 일단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 저는 결국은 제 예상을 하게 되네요 수빈이 형 예상이 아니고 아까 거 그냥 무승부로 바꿔주세요 제 예상이니까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맨시티 뉴캘트 무승부 토트넘 맨유 저는 왠지 둘 다 되게 불안한 측면이 있어요 전수를 바꿔오지 않을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 그리고 만약에 바꿔온다면 타나우보다 포스테코글루가 바꿀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이 조금 더 실리를 추구하고 맨유는 하던 대로 1라운드 때의 내용의 도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입니다 무승부 무승부 네 왜냐하면 토트넘도 내려선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로메로가 그때 머릿속 부상을 당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뭔가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팀 자체가 아직은 좀 산만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도 역시 저 역상으로는 맨유에게 분명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려서면 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위기가 있을 것 같고 맨유는 하던 대로 1라운드 때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토트넘의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무승부라고 봅니다 이 경기 만약에 지금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포스트코 글루 감독이 1라운드 때 똑같이 나오잖아요 레슈포트한테 골 먹습니다 그렇죠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방 뒷방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포스트코 글루 감독이 나름의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을 한다면 또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할 것 같아요 맨유가 1라운드 때 부진하긴 했으나 그래도 개개인을 갖고 있는 공격수의 영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만약에 1라운드 때처럼 토트넘이 똑같이 나온다면 수빈 라인에서 굉장히 헐거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스트코 글루 감독이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저도 무승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나 콜로셉스키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카세미루나 완비사카 루크쇼가 1라운드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의 힘 또 뒤쪽에서 버티고 있는 바란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는 또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토트넘의 공격을 그렇죠 또 오나나도 파리채 블록킹으로 파워를 가까운 장면을 했지만 결국 피킹선은 되지 않았고 그전에 선방 잘했고 네 그전에 선방은 괜찮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무승부 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두 경기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밀치라고 우리가 또 꼽을 수 있는 경기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많이 기대를 하는 매치는 메스탄과 첼시죠 그렇죠 첼시가 꽤 1라운드 때 리버풀 상대로 좋은 모습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시종일과 보여줬었고 어쩌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첼시가 충분히 이길만한 그런 내용이었고 첼시가 더 잘했어요 거기에다가 카이세도라는 어마어마한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가 투입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웨스트엠 첼시 경기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목요일자 히든풋볼 이렇게 꾸며 봤는데 일단은 덕현이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다음 주에도 나올 예정이고 저는 월화수목 매일 저녁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과 종윤이가 있을 때는 또 종윤이가 진행하고 저도 이제 할 얘기는 또 패널로서 하게 되겠고 형철이는 빠지고 그리고 수빈이가 들어올 거고 만약에 수빈이가 들어와서 우리의 세명의 어떤 조합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기보다 아니 어떤 아니 없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지 말라고 부족하다기보다 좀 더 풍성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족하다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뭔가 조금 더 다채로운 그림을 원한다면 그럼 이제 형철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형철이는 추가 못해요 아 그래요? 다른 패널 기만도 있고 유청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패널도 추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주제에 따라서 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왜 그거를 월화수 얘기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하필 이제 목요일날 수빈이 형이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게 너가 또 잘못 판단하고 있어 나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둘이 조합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수빈은 캐스터고 나는 전문가니까 가벼워질 수 있다 스카우팅 스카우팅이 제가 요즘 제가 요즘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우팅 리포트도 수명 얼마 안 남았어 왠지 아세요? 이적시장 끝나가니까 이적시장 끝나고 아니요 이적시장 끝나고 몇 라운드 눌러보면 내 말 틀리는 게 분명 나올 거란 말이야 틀려도 그냥 하는 거지 예상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일 주중에 월화수목 여러분과 함께 축구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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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